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게임은 로블록스 블레이드보드이고요. 가보도록 할게요. 일단 스포키 쇼다운이 새로 나왔습니다. 네 이제 이기면은 요런거 막 뽑을 수 있고 샵에는 뭐 요런거 있고 리더모드 이렇게 있네요. 뭐 나오는지 해볼까? 스타라이트 이렇게 나왔고 샵포테이터 오드 이렇게 있고 뭔가 많이 안 나왔네 스포키 쇼다운, 카운티드 상위, 스타라이트팩, 리더보드, 쏘드리오 어? 뭐? 조금밖에 업데이트가 안 됐네? 어? 고통 무거웠네 할로윈 이벤트까지는 아직 한주 남았고 터키쇼다운이나 한번 해보러 갈까? 이것도 토너먼트에서 이기는 형식이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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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여기서 세명을 보면 팀으로 진행이 되나? 아니면은 그냥 싸우는 건가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따로네? 따로따로야 한 명 아웃 한 명 아웃 한 명만 더 사라지면은 되는 왜 안 끝났어? 아웃 와 야 와 스탠드 오프라고? 오케이 트로피 하나 얻었습니다 여기서 한판 이기면 트로피를 주는구나 그냥 야 왜 4명밖에 없어? 원래 많았던거 같은데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명이 있어야 되는데 절반이나 빠져나갔어 남아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졌어 야 이러면 그냥 1대1 되는거 아니야? 결국에는 몇명 남았냐? 4명밖에 안 남았어요 일단은 뒤로 빠져 이게 맞아 뒤로 빠져 해골 해골 밑에 차TELE 아하니 랩작 바로 썼는데 이거 죽어 HP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끝났다 트로피 근데 하나 얻어가지고 상관없을듯? 자 여기서 돌릴 수 있거든? 돌려볼게요 그럼 이제 플레이 아 다섯 하루에 다섯 번 할 수 있네 뭐 그래도 뭐 한번 이겼으니까 상관없는거 상관없다 그래도 뭐 한번 이겼으니까 상관없고 이거 은근 까다롭네 이거 은근 까다롭네 확률 좀 보자 0.5% 저기 나오네 와 이 분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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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고 그냥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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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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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블레이드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챙겼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바이바이